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2022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주서 입니다 자 자 2020년도 전공 b 입니다 우리 한번 자세 봅시다 자 먼저 1번 공업교육의 발달 공업교육의 발달 자 공업교육의 발달 맞죠 공업교육의 발달과 역사적 안전 중력 환기 환기는 어디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해도 이걸 시험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적상공장 아니구요 수리학도 아니구요 다 나오죠 이제 답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입니다 처럼 공부해서 재료도 아닙니다 건축 공조죠 그렇죠 공조가 이렇게 꾸준히 나오네 예 공기가 중력 환기 중력 환기 예 그 다음에 이 노쩌번도 아니야 이거 신뢰암제 이 노쩌베치 모르겠다 자 그 다음에 실습자 운영관리입니다 실습자 운영관리는 공업교육일까요 뭘까요 뭘까 자 다시 끝듯이 한번 봅시다 없으면 안되면 돼요 역학도 아니구요 아 이거 공업교육입니다 사실은 공업교육 그래서 공업교육에 어 실습장 운영관리 이거는 뭐냐면 뻔해요 실습자 운영관리는 뭐 지금 주황식 주지 않으냐 계획을 할거냐 이거 다 합니다 선생님 자 실습수업 자 자동레벨입니다 자동레벨 이거 측량이죠 측량에서 하는데 교육목표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측량이 아니고 측량 맞아요 측량 맞는데 수업이에요 수업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공업교육에 어 실습수업 어 평가 방법 뭐에요 메이거 에 다섯가지 교육 목표 메이거 아시겠죠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4번 됐구요 5번 프리테스트 아 이건 당연하죠 이거는 프리스테리스트 콘크리트 100% 나옵니다 이거 프리스테리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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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줬다는 거죠 콘크리트 크리트 맞나요 나 흑의 삼상 아 흑은 수리하기도 아니고 수리하기가 뭘까 이게 흑 재료인데 흑의 삼상 재료로 갑시다 흑의 삼상 이거 당연히 나오죠 예 주상도 예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보내달라고 다 보내 줬어요 자 철근을 보 대화 최대 철근 야 잘 나온다 역할일까요 뭘까요 철근을 이거는 그냥 철근을 재료로 갑시다 어 최대 철근 비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에 대해서 최대 철근 비 및 최소 철근 비 8번 매스 콘크리트 아우 좋아요 매스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 에 자 기억은 뭐 이렇게 부재 지어서 작성할 거 이거는 뭐 중용이의 보내 이런 뭐 플래시 혼 하 제도 있네요 등 파이프 쿨링 뭐에요 그렇죠 파이프 씌워 넣는 거야 설치 위치 어디 씌워 놓고 너 적당히 씌워 넣겠죠 어 자 산업체 케라 입니다 프라임 폼 클라임 폼 자 이거를 어 이거 철근 콘크리트 건축 시구입니다 예 어 거푸집 공사 에 플라잉 날아다니는 폼입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밍 매달린 거 모르면 적당히 쓰세요 그 다음에 긴결제 긴격제 간격기제 그렇지 간격제 고맙게 영어로 다 짓겠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항공 사진 측량 측량 항공 사진 측량 맞죠 아 이걸 구하는구나 뭐냐 지상 거리 사진 축척 촬영 고도 이거 다 배웠잖아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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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적 등 퍼펙트합니다 10번 와따 이거 철경도 이거는 나오죠 여러분들 청구리에 항상 나옵니다 여기서 자 보자 설계 띠철근 철근 보강 콘크리트 기둥 여기서 뭘 구해야 했어 설계 축 강도 그리고 띠철근 내 역할 띠철근 근데 확 잡아주는 거잖아 모티나게 그 다음에 뭐해요 이거 간격 유지하는 거 자 봅시다 여러분들 컨트롤 엑스 컨트롤 이 네오만두 핫 띠철근 자 원인게 있네요 스테링 에 lähes 수 있을 같은데 지금 없잖아 지금 일단 이걸 비워 놓고 혹시 모르 니까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잡아 나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 뭐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 100%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5번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세요 자 기축을 잘 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음 이제 2020년 했으니까 언제 2018 2018 8 또 종공 a b 컨트롤 c 컨트롤 몇 년까지 해볼까요 그냥 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건축 은 변하는게 없습니다 예 아 지금 시간이 새벽 6시네요 4 쌤도 이제 지금 어디 가야 됩니다 이제 또 재능 기부하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하이팅 하시고 우리 하이팅 예 한번 믿고 쭉 하면 선생님이 들은 정보를 한 100명도 뽑습니다 1대 1대 1입니다 1대 1 까라만 넘쳐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이팅 감사합니다 3 2 2 3 3 4 4 4 4 5 9